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전연면적 31평형, 분연면적은 38평형 아파트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대가 대비 64% 가격인 3차 재재가는 9억 240만원이며 입찰부 주문은 9,024만원에 3차 입찰은 2024년 5월 7일에 진행이 되어있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북구 장희동 레미안 장인 퍼스트 하이 아파트 경매 물건은 1호선 광운대역과 6호선 돌고지역 생활권으로 광운대학교 서치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의 낭입니다. 송북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송북구 장희동 레미안 장인 퍼스트 하이 매물은 502동 22층으로 대지콘 14.2평형에 전연면적 31평형, 분연면적은 38평형입니다. 감대가는 지난 2023년 7월 기준으로 14억 1000만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대가 대비 64% 가격인 9억 240만원 재재가로 오늘 2024년 5월 7일에 3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 재재가의 10%인 9,024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미안 장인 퍼스트 하이 아파트 38평형은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11억 5천만원, 하이 평가는 11억 1500만원, 상위 평가는 12억원입니다. 전세가는 5억 7천 5백만원에서 6억 5천만원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매감권의 랑을 살펴보면 삼성물산이 시공하여 2019년 10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16개 동에 1,562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들 수는 1.2대이며 경매문권은 최고층 32층 중 22층 38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무산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 2월 17일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2억 8천 8백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갱면을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14억 5천 6백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감권 명세상 조사된 임대책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대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비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성북구 아파트의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력계 시스템을 통한 성북구 장희동 레미안 장희 퍼스트 하이어 아파트 38평형 최근 거리내육을 살펴보았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내 타평형 때의 최근 매매 현황까지 추가 체크하여 경매 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하긴 매물을 살펴보면 레미안 장희 퍼스트 하이어 아파트 38평형 매물호가는 508동 남동향 고층이 14억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성북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잡혀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세를 살펴보면 서울 성북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77% 매각률 31%의 경쟁률은 10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그러면 소기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수로 합리적인 입찰타이밍과 입찰가격대 구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탑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금번 소기자로는 법원의 매각 문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용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납집반의 개인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북구 장희동 레미안 장희 퍼스트 하이 아파트 38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납집반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